탐진치로 돌아갑니다. 기본값이 뭐냐면요. 처음에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 안 되면 기본값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용을 써야 조금 여러분이 육바람일 하는 것 같죠? 용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로 돌아가 있어요. 귀신같이. 또 욕심이 나요. 육바람일 몰라. 괜찮아. 양신노트 쓰고 집에 갈 때 돌아가 있어요. 탐진치. 이 자식이 하면서 또 한을 품고 누군가의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그럼 이게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탐진치가 기본값인 존재를 기독교에서 혈육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본값이 인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뭔 짓을 해도 나쁜 생각을 막 해도 어떻게 돼요? 인위해지로 돌아가 있어요. 나쁜 생각을 막 하다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가 있어요. 여기는요. 좋은 생각을 막 하다가 누구 좋으라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게 기본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육신의 기본값도 안 사라져요. 우리는 혈육의 자녀인. 어차피 예수님도 혈육이 있고 우리도 혈육이 있으니까. 다만 이 성령자리, 양심자리, 참나자리의 기본값인 인위해지를 숨겨진 기능이에요. 이걸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값 두 개가 작동해요. 이제 누가 51% 먹느냐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51%까지 아니어도 여러분이 이 참나자리에 접속만 해도 기독교에서 칭의라고 의로운 존재 됐다고 칭찬해 주고 불교에서 일주보살이라고 확철되어 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근데 아직 기본값이 새로운 기본값이 자동으로 작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견성한 선사는 일주보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살이란 말을 아직 제대로 붙이기는 뭐합니다. 보살은 언제부터냐면요. 인위해지나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기본값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작동할 때에요. 뭔 짓을 하다가도 육바라밀로 돌아가는 사람. 이 정도 되면 일지보살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자녀는 사실 일지보살부터에요. 그 일지보살이 뭐냐? 기독교식으로는 성화에요. 칭위만 해서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성령과 24시간 있어도 여러분 기본값이 탐진치로 돌아가 버리기가 쉬워요. 성령을 만났다는 거지 지금. 성령에 있는 기본 속성들이 여러분을 통해 발현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즉, 겉사람이 아직 힘이 있지 속사람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 뜻대로 작동하는 양심이 강력하게 힘을 가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기본값이 탐진치만이 아니라 이니에이지, 육바라밀까지 나의 기본값으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으면 자, 탐진치가 계속 여러분을 자극해도 어떻게 돼요? 걱정이 덜 되죠. 이니에이지도 같이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탐진치 올라오듯이 이니에이지도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살만해져요. 그때 가야 진짜 하나님 자녀고 성화의 경지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그전에는 정말 수렁에서 막 건진 자녀고요. 성화는요. 뗏물 좀 뺀 자녀예요. 영화는요. 광나는 자녀고요. 이래시죠. 자녀여도 3단계가 있어요. 이 정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영화는 부활의 이야기니까 빼고 지금 영혼의 변화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는 게 뭐냐. 새로운 기본값이 작동한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처럼 보세요. 성령의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경지는 아직 아니죠. 왜? 속사람이 51% 이상은 아니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자녀로 쳐준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힘을 갖고 작동하게 되면서 또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만약에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가지고 이 겉사람을 완전히 제압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나는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한다 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제 완덕의 경지로 향해 간다고 하죠. 그때는. 이게 여러분 내면에서 관찰하고 지금 나의 기본값은 뭔지. 항상 돌아가 있습니다. 탐진치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자녀가 돼도 이 기본값은 안 사라지기 때문에 육신까지는 하는 계속 작동해요. 따라서 육신 없어도 작동하죠. 사실은. 우리 욕심이. 육신하고 지금 같이 반응해서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분명히 난 성령 깨달았고 성령의 법을 쫓는 마음이 있는데 내 몸의 한 부분은 육신의 법을 쫓고 있다. 죽겠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개의 기본값이 작동하면서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는 힘과 이쪽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 작동해요. 이런 걸 다 거쳐야 됩니다. 누구나. 이게 성화에서 겪는 일이에요. 칭의. 성령 받아 가지고 한의로 올 때는 몰라요. 이게 충돌 나기 시작할 때 진짜 거룩해지는 전쟁이. 영적인 암학의 돈이 시작됩니다. 자기 내면에서. 여기서 이겨야 최소한 이기는 법은 알아야 성화를 이뤘다고 하고요. 늘 이기면 예수님이죠. 늘 이기면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하죠. 늘은 못 이겨도 졌다가 또 다시 반격을 가해서 또 이겨냅니다. 고지전 있죠. 고지전. 고지를 뺏겼다가 다시 찾고 뺏겼다가 다시 찾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찾는 법은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는 대하 여러분이 성화의 경지를 맛보시고 불교에서는 일지보살 정도 갑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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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